황소종 실버 아니 그건 없어요 하나다 자 딱 힌트하러 줄게요 울드 핑크 키타드 그리고 하나는 실버 전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고 사이시기 이 쪽으로 직접 박하시기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압박에 계신 상황이 오늘 운전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좀 배돌이기는 안쪽의 운전을 먼저 드렸어요. 이번에는 구조대의 운전을 드렸고요. 이번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자, G5는 매직 슬롯이라는 로듈 방식의 제품인데요. 리얼 디지털카메라 같은 그림감을 자랑하는 이 모듈과 그리고 대마크 음향전공기기 BL 오서와 호버파가 만들어진 이 모듈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듈이 무엇일까요? 여기다 여기! 카메라 모듈, 하이파이 모듈 아, 명칭이 틀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 여기다 지금! 아, 흑뚱스도가 하이파이 모듈 맞았습니다. 정말 아... 조각하게 말하자면 LG 캠플러스 그리고 LG 하이플레이 플러스 위드 비엠오플레이 경주야